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창목입니다. 우리 지역의 사학명문 상지대학교의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특별히 올해부터 통합상지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첫 발걸음도 응원합니다. 65년 역사의 상지대와 47년 역사의 상지영서대 두 대학이 통합된 만큼 더욱 높이 비상하리라 기대합니다. 공영형민주대학, 사회협력대학 등 5대 비전을 바탕으로 개편된 63개 학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이 다수 배출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. 존경하는 정대화 총장님, 교직원,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원주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양성의 요람인 통합상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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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